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친일 간도특설대라는 부대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일 간도특설대는 1938년 조선인 중심으로 조직된 8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로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활동한 만주국 참의원 친일파인 이범익이 창설한 게릴라전에 특화된 친일 부대입니다. 항일 조직인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과 중국공산당의 판로군을 공격하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만든 부대가 바로 간도특설대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출생한 백선엽 장군은 1941년 21살 때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1943년 23살 때 만주국 중위로서 간도특설대의 친일부대 간도특설대에 3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1945년 25살 때 해방이 되자마자 북조선으로 내려와서 조만식 선생님의 비서가 됩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1883년에 태어나서 해방 당시에 이미 62세의 고령으로 북조선의 건국준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장하고 신간회를 주관한 독립운동가로 조선의 간디라고도 불리웁니다. 북조선의 권력자인 김일성에 의해서 1946년 평양 고려호텔에 감금이 된 후에 1950년 67세의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1946년에 백선엽 장군이 26살 때 조만식 선생님이 김일성에게 숙청이 되자 백선엽은 남하해서 월남해서 미군정하에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하게 됩니다. 1948년 28살 때 오연대장을 하면서 대령이 되어서 육군본부 정보국장을 하게 됩니다. 여순 반란사건 여순에 있던 국군 14연대의 반란을 진압하고 우리나라 국군에 있는 공산당을 색출해내는 숙군작업을 지휘를 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박정희의 재능을 아깝게 생각해서 박정희를 공산당에서부터 전향을 권고를 하고 구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1917년생이니까 백선엽보다도 3살이 많고 당시 이미 박정희는 31살이고 백선엽은 28살에 오연대장 대령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백선엽은 지리산 빨치산운동의 빨치산 토벌에 전념을 하고 해방 후 반민특위의 친일파 총산이 실패가 되면서 일본과 만주국에 있던 군인들과 경찰들이 국군과 경찰의 지도부가 되게 됩니다. 백선엽은 해방 후에 6.25전쟁을 지내면서 승승장구 군에서 출세를 하고 6.25전쟁 때는 참모총장을 하게 됩니다. 6.25후에도 참모총장을 한 번 더 하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40세에 전역을 해서 퇴역을 해서 민간인이 돼서 대사를 하거나 해외 대사를 하거나 장관 등의 고위공무원을 하게 되고 50대 때는 민간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을 하게 됩니다. 1949년 29살 때 5사단장을 하고 1950년 30살 때 제1사단장 1952년 32살 때 6.25전쟁이 한참이죠. 이때 육군참모총장을 하게 되고 1953년 33살 때 육군대장 1957년 37살 때 6.25가 끝난 지 한 3, 4년 후에도 다시 한 번 37살 때 육군참모총장을 하게 됩니다. 1960년 40살 때 퇴역을 해서 1961년 41살 때 중화민국 대만이죠. 대만의 대사를 하게 됩니다. 1965년 45살 때 프랑스와 캐나다의 대사를 하게 되고 1969년 49살 때 교통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1971년 51살 때 충주비료 사장으로 가게 되고 한국종합화학공업의 사장이 되고 전경련의 이사가 되게 됩니다. 1972년 52살 때 호남비료 사장을 하게 되고 1973년 53살 때 한국에탄올 사장을 하게 되며 8년 동안 61살 때까지 한국에탄올 사장을 하게 됩니다. 1975년 55살 때 비료공업협회 회장을 하게 되고 1979년 59살 때에는 정계를 은퇴를 하게 됩니다. 1981년 61살 때에는 선인재단의 이사장을 사퇴를 하면서 공직에서 대부분 물러나게 됩니다.